앞서 김혜김 씨의 시조는 금관 가야를 건국한 김수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주도의 고향부 삼성과 신라의 박혁거세, 김할주와 마찬가지로 가야의 김수로도 건국신화가 전해져옵니다. 그렇다면 김수로는 어떤 인물일까요? 이곳은 경남 김혜시 가락로에 있는 수로왕릉이다. 직경이 22m 되는 원형 봉토분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조성되어 있는 수로왕릉을 조선시대 때 이수강이가 지은 지봉유설에 보면 실제로 왕릉 속에는 두개골이 동위만 하고 구리로 만든 동위만 하고 수족이 굉장히 컸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고 수족이 큰 옆에 유구가 두 구가 있었는데 한 20대로 되어 보이는 여자 유구였는데 그 유구를 무덤 밖으로 내놓으니까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그런 기록을 지봉유설에 기록이 된 것으로 봐서 아마 은정 봉토분 속에는 또다시 석각으로 된 어떤 무덤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추정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락국에는 사전이 있습니다. 승선전에는 수로대왕님과 허왕릉의 위패를 모시고 있지만 승안전이라고 있어요. 이 승안전은 2대 도왕부터 9대 왕까지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정전이 승안전이고 10대 양왕은 산청에 있습니다. 산청에 가면 덕양전이라고 양왕님과 계화 왕후님의 위패를 봉안하고 거기에서 큰 제사를 봉가을로 지내고 있어요. 그 사전 속에서 3점만 말씀을 드렸는데 한 전은 김유신 장군을 모시고 또 부인을 모신 사당이 하나 있어요. 그는 경주에 있는 숭무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숭선전과 승안전과 덕양전과 숭무전에서는 봉가을로 큰 제사를 올리고 이 가락의 후예들은 지금은 700만 종친이라고 합니다. 또 인천이시 허시들 다 합쳐서 700만 종친이 한테 똘똘 뭉쳐서 우리가 이런 시족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야의 사실은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김수로 대왕님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아주 찾아보기가 어려우나 삼국유사 가락국기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구지봉에서 수로 대왕님은 서기 42년 김해 지역에 있는 구간들의 추대에 의해서 3월 15일 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 그리고 나라 부강에 큰 신경을 많이 쓰신 임금님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백성을 위한 그 정치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건국 2년째에 궁글도 짓고 그 다음 성도 샀고 무기고 여러 가지 창고도 짓고 해야 될 그런 시점에 농금기에는 그 궁글이나 모든 짓는 것들을 연기를 해서 농금기를 피해서 궁글도 짓고 성을 샀도록 한 그런 점으로 봐서 백성을 위하는 정신이 대단하신 우리 참 대왕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저 역시도 가지고 가락국이죠. 이 가락국이 정기 가야의 맹주국으로서 자리매김해가고 나라가 이래 뻗어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신 임금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로왕릉에서는 매년 봄과 가을에 춘추제례를 올리고 있는데요. 종친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큰 행사로 2천여 명 이상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김혜김씨의 시조 김수로 그는 김혜의 금관가야를 건국한 첫 번째 왕인데요. 그는 어떻게 가야를 건국하게 됐을까요? 천지가 처음 열린 이후로 이곳에는 아직 나라 이름이 없고 군신의 칭호도 없다. 다만 구관들이 백성들을 통솔할 뿐이다. 북쪽 구지에서 무엇을 부르는 이상한 소리가 난다. 하늘이 나에게 명하기를 이곳에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라고 하였으므로 일부러 여기에 내려온 것이니 너희들은 모름지기 산뽕우리 꼭대기에 흙을 파면서 노래를 부르되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만일 내밀지 않으면 구워먹겠다고 하고 뛰면서 춤을 추어라 그러면 곧 대왕을 맞이하여 기뻐 뛰놀게 될 것이다. 구관들은 이 말을 따라 모두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춤추다가 얼마 안 되어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니 다만 자줏빛 줄이 하늘로부터 땅에 닿아 있었다. 줄 끝을 보니 붉은 보자기에 금합이 쌓여있어 열어보니 해와 같이 둥근 황금알 여섯 개가 있었다. 알 여섯 개가 화하여 산의 아이로 되었는데 모두 왕위에 올랐다. 처음으로 나타났다고 하여 휘를 수로라 하고 혹은 수릉이라 하였는데 수로는 대가락의 왕이 되고 나머지 오인도 각기 오가야의 임금이 되었다. 이처럼 수로왕은 아홉 명의 족장들인 구관의 추대에 의해 금관가야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알에서 나온 나머지 다섯 사람은 고령의 대가야, 하만의 아라가야, 상주의 고령가야, 성주의 성산가야, 고성의 소가야의 왕이 되죠. 삼성의 시장